오늘 열리는 주말 촛불집회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환영하는 문화행사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정권 퇴진 여수운동본부는 오늘 오후 6시 여수 흥국체육관 앞에서 시민 승리대회 촛불집회를 열고 승리 선언문 발표와 축하공연, 거리 행진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순천과 광양운동본부도 연양동 국민은행 앞과 중마동 23호 광장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연을 진행하는 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사와 적폐청산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